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여기 제 명함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제 명함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추워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? 아니에요.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금방 찾아왔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식사는 하셨나요? 네, 방금 하고 왔어요. 그럼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? 녹차? 커피? 네, 그럼 전 커피 한 잔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빠! 응?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 아니에요? 응, 맞아. 이제 발표 준비 슬슬 해야 하지 않아요? 응. 이제 준비 시작해야겠다. 네, 얼른 모여야 할 것 같아요. 그래. 그럼 이번 주에 팀원들 다 같이 만나서 회의하자. 네, 그래요. 그럼 팀원들 다 같이 시간 맞춰봐야 하니까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물어볼게. 네, 좋아요. 오빠, 제 번호 있으세요? 있나? 있나? 한 번 찾아볼게. 음, 없는 것 같은데? 없다. 저도 오빠 번호 없어요. 서로 번호도 모르고 있었네. 그러게요. 오빠 번호 뭐예요? 010-1234-1234 네, 저장했어요. 제가 전화할게요. 어, 그래. 어, 왔어. 네, 그게 제 번호예요. 응, 저장할게. 음... 아... 왜요? 왜 그래요? 그런데 너... 음... 이름이 뭐였지? 네? 하, 정말... 같은 수업을 옆자리에 앉아서 몇 개월에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름도 몰라요? 아, 아니야.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. 진짜야. 제 이름은 김 같은 수업 옆자리예요. 너무 길면 그냥 옆자리로 저장하세요. 야, 어디 가? 미안해. 이름은 알려주고 가. 야, 옆자리! vocabulary 말씀 날씨 날씨 고생하다 고생하다 지하철역 지하철역 가깝다 가깝다 식사 식사 방금 방금 차 잔 녹차 녹차 커피 커피 다다음주 다다음주 발표 발표 준비 준비 슬슬 슬슬 모이다 모이다 팀원 팀원 회의하다 회의하다 맞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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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 단체 채팅방 채팅방 번호 번호 찾아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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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서로 저장하다 저장하다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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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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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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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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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준비 시작해야겠다 이제 준비 시작해야겠다 sample sentences 지금 전화해 봐야겠다 지금 전화해 봐야겠다 한 시간 뒤에 출발해야겠다 한 시간 뒤에 출발해야겠다 applied patterns 이제 준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준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준비 시작해야지 이제 준비 시작해야지 어떻게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이름도 몰라요 sample sentences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우리 기념일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우리 기념일을 잊어버려요 apply patterns 어떻게 내 이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이름도 모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 이름도 몰라요 패턴 3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 sample sentences 그 사람 지금 아파서 그래 그 사람 지금 아파서 그래 다시 만나기 싫어서 그래 다시 만나기 싫어서 그래 apply patterns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야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수경아, 나야 누구? 나 지민이 핸드폰 번호 바꿨어 저장해 아, 그래? 알겠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? 잘 지내? 그럼 잘 지내지 뭐하고 살아? 나야 뭐 그냥 똑같지 회사, 집, 회사, 집 너는 어때? 난 요즘 정신 없었어 아, 그리고 나 곧 결혼해 어? 정말? 그때 그 남자랑? 아, 아니 그 남자 말고 아, 그래? 축하한다, 기집애 그럼 요즘 많이 바쁘겠구나? 응,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나는 요즘 뭐한데? 연락해? 걔도 요즘 연애하느라 바쁘잖아 연락해봐 아, 그렇구나 그래야겠다 조만간 다 같이 한 번 보자 그래, 한 번 뭉치자 본 지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다 연락해볼게 만나서 청첩장도 줄겸 응, 연락해보고 나한테도 연락 줘 그래, 알겠어 또 연락할게 잘 지내고 있어 응, 그래 너도 끊을게 vocabulary 바꾸다 바꾸다 저장하다 요즘 조용하다 똑같다 회사 집 정신없다 곧 결혼하다 남자 축하하다 많이 바쁘다 준비하다 연락하다 연애하다 조만간 같이 보다 뭉치다 오래 애들 만나다 청첩장 주다 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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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ytel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